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슈베르트 홍남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파는 1898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홍준은 국악에 조애가 기뻤던 분이고 식구들이 거문고나 청소를 연주했습니다. 홍남파의 본명은 홍영후이고 아버지가 국악을 좋아해서 아들들에게 금파남파라는 호를 지어주었습니다. 홍남파는 어린 시절 양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1899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한 후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양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예수 장로에 속한 세모난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1910년에 중앙기독교 청년 중학부에 입학하였고 중학교 재학 중에 장난감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도레미법을 터득합니다.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음악 연습을 하게 됩니다. 1911년 세례를 받았고 훗날 집사로서 성과대와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됩니다. 1912년 한국 최초 민간음악교육기관인 조선정학전습소에 들어가 서양악부 성악과에 입학하여 성악을 전공합니다. 당시 조선 최초의 서양음악교사인 김인식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게 됩니다. 1913년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 해에 기학과에 입학하여 이듬해 기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부 1915년 조선정학전습소 서양악부 교사로 부임하여 악전대요 통속창가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해에 18살 나이로 김상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해에 홍나파는 부친의 의견에 따라서 세브란스 의전 지금의 연세대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의전에서 열린 성탄축과음악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는데 그의 첫 공연 무대로 당시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애정 때문에 세브란스 의전을 1년 만에 중대하고 1918년 일본 도쿄 우에노 음악학교에 입학합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잠시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복학을 신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좌절하고 맙니다. 다시 귀국하여 그는 첫 작곡활동을 하게 됩니다. 1920년 홍나파는 예술을 작곡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봉선화의 원곡입니다. 1920년 공식적으로 독주회를 열었고 이는 일제강정기 시절 조선 최초였습니다. 또한 그의 매일신문사 기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1921년 첫 창작소설집 천여혼을 발표하였고 1922년 음악잡지 음악세계를 참가합니다. 1925년에는 S.E. 조선 로만스 동양풍의 무곡을 작곡하였고 그의 한국 최초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기도 합니다. 1926년 홍남파는 세계 명작 가곡 선집을 발표하였고 그 작품 안에 봉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작사자인 김영주가 친했으며 김영준이 살던 집에 봉선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준은 우리 심세가 봉선화 같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926년에는 부인 김상훈과 사별하였으며 다시 일본으로 유학가서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원 야간반에 편입하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도쿄 교영학단 제1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입단합니다. 1929년 고등음악학원을 수료한 뒤 도쿄 교영학단을 사직하고 기국하게 됩니다. 1931년 홍남파는 조선음악과협회 창립총회에서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고 애인 K양이 유학가는데 홍남파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미국 셔워드 음악학교에 2년간 다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홍남파는 도산 안창호가 있기는 흥사단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당시 흥사단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홍남파에게 미국 생활은 옹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학비를 제대로 내기 힘들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 중으로 능망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경성보육학교 주임교수를 맡았고 1933년에 이와여저전문학교에서 음악학 강사로도 출강하기도 합니다. 1933년 조선 동요백곡집과 조선가요작곡집을 발매하였고 그 해에 국내 최초의 신뢰학단 남파트리오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조카 홍성유가 1936년에 사망하여 갑자기 해체됩니다. 홍남파는 1934년 이대영과 재혼하게 됩니다. 1934년 일본 빅터 레코드사 경성지점 음악주임으로도 근무하기도 하였고 현재명과 함께 작곡 발표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경성중학방송 나약부 책임자로 활동했고 한국 최초 관연학단인 경성방송 관연학단을 조직하여 지휘자로도 활동을 합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바로 직전 조선의 양심있는 지식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 지식인들의 모임인 수양 동호회 회원들을 검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홍남파도 72일 동안 목골을 치른 후에 석방되는데 일본에 협조하는 글과 곡을 작곡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석방이 됩니다. 당시 여러 명이 고문으로 옥사하였고 도산 안창호도 고문으로 고생하시다 운명하십니다. 조선 지식인 수양 동호회는 해체되었고 홍남파는 그 이후 친일본 경향인 정의의 개가 공군의 가 등을 작곡하였고 1939년에는 이광수시 희망의 아침에 곡을 넣어 발표하기도 합니다. 1940년 홍민총력 조선연맹 문화위원회에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양 동호회 사건 이후로 감옥에 투옥돼 고문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교통사고 난 능망염이 크게 악화되어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1941년에는 적십자병원 경성요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결해까지 발생하여 결국 1941년 8월 30일 운명하십니다. 홍남파의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지휘자 복장인 연미복을 입혀서 화장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홍남파 작품으로는 봉서나 성불사의 밤, 옛동선에 올라 고향의 봄, 고향생각, 사공의 노래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많아서 한국의 슈베르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슈베르트 홍남파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홍남파의 가구를 넣을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